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몇 가지 퀴즈렛 같은 것도 보고 내지는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몇 가지를 잡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알려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해본 부분이 뭐였냐면 do you나 did you 내지는 will you, are you, have you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대답하는 연습을 조금 시켜봤어요.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거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꺼내 쓰는 거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알지 못하면 훈련할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쓰지 않으면 숙달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이로 책을 보고 자전거를 배운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식선으로 올려주는 단계를 퀴즈렛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더 주는 것보다 뭐 그쪽에도 치중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은 좀 더 사용을 해보는 쪽으로 가고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지 질문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물어보고 이 아이가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만들고 못 알아들으면 적어주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에게 이걸 안 보고 듣고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은 그 지식 밑에 분명히 저변에 다른 지식이 이렇게 탄탄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 위에 지식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쳐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분명히 쌓아준 지식이 사라지는 속도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사라졌지를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다시 채워주고 채워주고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적어주면 이거를 골똘히 보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읽기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걸 안 적어주고 말을 시키고 한두 번을 더 물어보면 눈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굴리면서 내가 뭘 들었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뭔가를 바꿔내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결과적으로 영어 뇌와 한국어 뇌의 구분점이 사라지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는 중이고요. 이해 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퀴즈렛을 좀 둘러봤을 때 나는 사과를 한 개를 원한다.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한 개를 원한다고 한 개라고 안 말하잖아요. 사과를 그냥 난 사과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 사과 한 개를 좋아해. 사과를 여러 개를 좋아해. 이런 수량 개념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분. 즉 이제 관사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잡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오늘 많이 다뤄봤죠. 이쪽에서. 그래서 그쪽을 이쪽에서는 네 문장을 오늘 사용한 문장들을 조금 넣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식 수준으로 올려놓고 오늘 같이 사용도 해보고 지식 수준으로 올려놨으면 다음 주에는 이게 무의식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한번 보면은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수업에 대한 생각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평온하세요.